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9일이고 현재 시각은 2시 16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동화화성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 041930입니다. 동화화성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있죠. 3월 이후에 오히려 탄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수 대비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동화화성도 거기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특징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가능하면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우선 첫번째로는 시가청액이 소용주다. 1651억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661억원 규모의 유통비율 47%밖에 되지 않는 소용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47%다 그러면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는 호재라든가 이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동화화성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간단하게도 살펴보면 이전에도 제가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조회수라든가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브리핑을 자주 드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업은 맞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호스와 드럼세탁기 도어 누수방지 고무제품인 도어가스켓 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자 원재료인 합성고무의 카본 충진제 활성제 첨가제 개합하여 고무소재인 CMB를 집시 생산하는 것 주력 매출처가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기아차 그룹이다. 자 자동차라든가 가전 부분에서 좀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죠. 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실질적으로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가 좀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2분기가 그랬으니까 3분기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 그리고 현대차 미국의 GM 중국의 제일기차 장성기차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경제활동을 재개한 중국 법인 가동률 회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정상화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기대요인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간 실적이 작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07억원 가량 최저치죠. 영업이익의 최저치인데 이번에 1분기 2분기가 조금 속폭 조정을 받았는데 3분기에는 62억 가량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회복을 할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내수의 그런 회복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에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자 지지구간 지지구간을 이렇게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상단 저항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좀 지지구간을 버텨주면서 추후에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지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 이런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망이 또 나옵니다. 전기수소차 시장의 고성장으로 수혜가 기대된다. 전기수소차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제품은 자동차용 가스켓과 호수류 드럼 세탁기에 진동 흡수 및 완충 기능을 하는 가스켓.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 부품까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아이템이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급성장하면서 고객사의 투자 및 캡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최근 동화화성은 전기차용 가스켓이 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2GMP에 낙점돼 오는 2022년도 까지 필요한 물량수주를 독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거의 확실실 때는 GM의 투자 확대가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동화화성의 자회사인 동화퓨어셀의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성장선도 주목해야 된다. 자 자회사의 동화퓨어셀이 수소연료 쪽으로 좀 영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니까 동화퓨어셀을 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화성의 수급이 이 회사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자 동화퓨어셀의 핵심기술은 5kW 고온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합작파트너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온스택기술을 이전받은 것. 연내 KS 인증을 받아서 내년 초부터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죠. 내년 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실적 성장 흐름들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용 우리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그런 쪽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자 HT, PEMFC, 내년 초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다. 자 이게 연료전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부터 상용화된다 라고 하니까 지금 서서히 이제 좀 주가 움직임을 좀 긍지적인 모습을 기대감을 가진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린 아이템, 친환경차 부품, 연료전지 관련 실적이 고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 자회사의 동화 퓨어스의 모멘텀들, 자 이런 것들이 향후에 4분기 이후의 실적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하단 추세구간, 추세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 추세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시기적으로 이전의 브리핑을 드렸을 때는 이 당시였으니까 이 정도 기간이었으면 이제는 이 정도 기간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기간, 여기서 추세가 맞닿는 돌파되는 부분들,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자 후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1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오피엔시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000효표가 1,050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바이오팸 현재가 2만 1,500원 기준 매수 1,000효표가 2만 2,100원 손절가 2만 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팸 현재가 12만 2,000원 기준 매수 1,000효표가 1,000효표가 12만 5,600원 손절가 11만 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박셀바이오팸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피엔시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이다 볼 종목은 TNR바이오팸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바이오팸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팸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바이오팸 추천반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반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행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